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를 하러 왔냐 제가 요즘 브이앱을 통해서 책 읽을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위부들께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직접 기타를 연주해 가지고 BGM을 틀고 그걸 들으면서 책을 읽겠다 한 적이 있어서 새로운 곡을 써야 되나 생각을 해놨는데 제가 어딘가에 공유를 하면 같이 들을 수 있게 저희 노래로 야행성을 할 거예요 오늘 야행성을 할 건데 거기에 보컬이 아닌 기타 멜로디로 쳐서 어쿠스틱한 연주곡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녹음할 장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아가 마이크를 새로 예전에 샀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이 컨덴서 마이크로 요즘에 어쿠스틱을 녹음을 하고요 스피커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 이건 뮤트를 시켜놓고 인이어를 껴서 어쿠스틱 녹음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게 화면이 밝기가 계속 자기 멋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위부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가 녹음이 돼요 정말 이 합주실 안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이런 멜로디를 이번엔 해볼게요 틀리면 안 되는데 멜로디를 녹음이 끝났습니다. 녹음이 끝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들어봤거든요.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될 것 같긴 해요. 우리 위부들만 집중이 잘 된다면야 그걸로 만족합니다. 들어볼게요. 집중이 안 될 것 같아. 중간에 죽을 때가 사랑해 이것도 넣었어요. 센스 있죠? 이걸 만들기 전에 그런 책 읽을 때 좋은 음악 기타로 된 그런 것들 어떻게 돼있나 찾아봤는데 화려한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. 위부들도 공부하실 때 충분히 틀고 집중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업기 첫 번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시작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바로 이프입니다. 원곡 자체도 책 읽을 때 듣기 정말 좋은 곡인데 일렉에 밴드 느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쿠스틱 느낌으로 또 편곡을 해보려고 해요. 튜닝을 야무지게 해주고 한 프레이즈 한 프레이즈 거의 한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살짝 헷갈리지만 제가 누굽니까? 강프로입니다. 이게 이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게 소리가 되게 예민하죠? 콘덴서 예민한 친구예요. 이제 막 삽이 들어가기 전 부분인데 하린이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. 총기타로 표현할 겁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킥을 먼저 찍고 스네어를 찍을게요. 찰진 부위가 있단 말이죠? 이거를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느낌이 됩니다. 멋있죠? 명장의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게 아니에요. 자 녹음이 끝났습니다. 후 한번 들어 보세요. 이겁니다. 이거예요. 흰옷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이런 소리를 냈다죠? 흰옷을 살리기 위해서 ake 3 하하 실수해서 실수해서 진짜 화난 게 느껴지네 얘가 들어도 여기만 반복해 볼게요. 아 아 아 이렇게 if는 끝났고요 책을 읽을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소행성을 할까 뭐 다 추억을 할까 위부들께 추천곡을 받아서 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기억 속 한권의 책 그거 쿠스틱한 버전이 있잖아요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켰는데 너무 완벽하게 반주가 있더라고요 멜로디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 입혀 보려고 합니다 프리코러스 부분이랑 끝나기 전에 화음이 좀 많았는데 다 카피를 해서 진짜 기타 연주곡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느정도 메인 멜로디는 끝이 났는데 저게 좀 어렵거든요 화음이 완전 다행인게 어쿠스틱 작업을 할 때 보컬 파일이 있었어가지고 화음 부분만 따로 들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화음을 또 땄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하나 추가 하나 추가 두 개 추가 화음이 이렇게 많았는지 원음만 먼저 틀어드릴게요 여기에 하나 쌓이고 그리고 하나 또 쌓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원희 노래로 새 곡을 만들어봤습니다! 위부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 노래를 어쨌든 믹싱을 좀 더 하고 위부들께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